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의 뜻을 접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저와 뜻을 같이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찰하며 조용히 살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폐해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G7으로 나아가 G5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문명의 중심국가가 되려면 정치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 다당제 연립정부를 기초로 한 의회 중심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그 길입니다. 87년 제재를 극복하고 7공화국을 건설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당제 연립정부를 소화국을 안정시켜 주세요. 잘게 strong하다는 견적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안정적은 안정적이고 전진화국은 미세대국을 상승합니다. 관하자들을 모두 wed어 국으로 누워 달리기 바랍니다. 사실은 굴욕적이 아니라 아멘